아 사막에 가고 싶다. 가로부터 있는가?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사막까지, 아라비아 해외까지! 샌드보드 이런 건 안 타보셨죠? 그거는 두바이에서 해봤지? 아 해봤어요, 두바이에서. 재밌어요. 아 그런 거 해봤는데 혹시? 타보고 싶다. 타보고 싶다. 아 재밌겠다. 이야 느낌 있다 차, 맞죠? 우와.. 차가 되게 귀엽네. 멋있다. 이야... 멋있다 렛츠고! 사막이 앞에 바다가 있어서 좋네 와... 뷰가 좋다 아 수 좋다 와 멋있다 근데 사막인데 여기 또 초원이 있네요 또 뭐 잘하긴 잘하네 아 그... 트라우마가 사람 색 나네 와 그림 좋다 알라딘... 알라딘 나온다 뒤에 바지 안 바다 진짜 멋있다 우와... 어우... 어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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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이거 이거 아이고야 와... 와...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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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드네 어우... 어우... 아... 어우... 우와... 오 프로드 오 프로드 와 저거구나 아 저렇게 내려온다고 저기 네... 100일정? 저게 꽤 긴 거예요 저게 원래 훨씬 짧은데 여기는 좀 스케일이 있는 편이에요 이중 놈의 경사도가 있는 거예요 경사도 있고 길이도 길고 아 저거 예쁘다 와 장난 아니네 사막 와... 땡큐 땡큐 와... 생각보다 안 덥네요 바람이... 바람이 좀 부네 습도가 없으니까 와... 사막 와... 재밌겠다 모래가 진짜 곱다 아... 그냥 이게 탈차게... 탈차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오케이 예 샌드폰 예 샌드폰 예 예 예 오케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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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무서워 아 아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위에 한 번 보자 궁금하다 와 형님 저 회에서 보면 또 예쁘거든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라 와 생각보다 높다 아이고 무실아 아이고 It's going to be losing weight Oh yeah That's why I'm so skinny 아 I'm bad 우와 멋있다 근데 넘어지도 안 아플 것 같은데 여기는 아프다 외로워 긁히면 아프죠 아 여긴 진짜 높은데 나 이거 처음 타봐요 이렇게 높은 거 야 서서 못 타네 여기 살 수가 없다 야 경사 세네 이거 어? 아 진짜 높다 이거 그럼 진짜 그냥 눈썰매네 무서운데 그냥 눈썰매네 이렇게 높다고? 아 진짜 빡센 뭐래도 빡센 beautiful 아 정남이 사막 와봤어 빠르네 우와 아이고야 행에 우와 우와 와 그림이다 저 사진 저거 샤즈 따뜻해 이거 완전 스팟이다 진짜요? 이거 사람 한 명씩 찍어줄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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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보여 달 아 멋있다 우와 와 와 미쳤다 세방용 자 와 미쳤다 와 스팟 형 자 보여줄게 오케이 와 와 와 택슬랑이 좋다 와 멋있다 와 와 무서운데? 너무 무서운데 이게 와 이건 아닌데 다 같이 내려갈까? 네 너무 무서운데? 아 조금이라면 내려가서 해야겠다 여기 여기 좋네 더 높게 가야지 더 높게 아 멋있다 네 해봤나 이렇게 높은 거 한나 해봤어요 이거 반도 안 되는데도 해봤어요 와 무서운데 큰형님 선빵 정남이 하는 거 보고 정남이 먼저 가라 안 돼 안 돼 의사 colo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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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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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다 오 아, 별거 아니네. 형, 가실까요? 어,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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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빠르네. 난 안 가노. 손은 안 빠르노? 안 빠르네. 속도가 안 붙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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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야, 이거. 이게 일이네, 올라가는 게. 어쩌려고, 이걸. 이색 체험이긴 한데. 전체 가자, 전체. 운동이다, 이게. 아이고야. 이거 찍어. 아이고야. 야, 이거, 이거 형이 휴가 맞습니까? 뭐하리 힘드노? 와, 정말. 야, 예. 됐어. 진짜 리프트. 아니, 이거 뭐 리프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니 살 빠지겠다. 뭐지? 아휴. 걱정하지 마. 안다! 우와, 후 바다! 우와, 후 바다! 우와, 바다. 우와, 바다. 우와, 바다. 우와, 바다 바다.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빨리 저라. 저어라, 성으로. 빨리 줘, 줘. 우와, 바다. 우와, 바다 바다. 우와, 바다 바다. 빨리 줘, 줘! 오 잠깐만 뜨기세 뜨기세 다 같이 내려갈까? 가자 멋있게 나자네 됐나? 갑니까? 됐다 5 더 하자 4 3 2 1 고!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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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 이래야 내려왔네 이제 알았다 다하네 다하네 그냥 잡아보세요 좋은 경험했다 그래도 잘 탔다 너무 힘든데요, 이거? 농장보다 이게 더 힘들다 마지막에 멋있었다 잘 탔다 다하네 다하네 조리 둘 셋 둘 둘 셋 셋 네네 셋 네네 셋 네네 네네 고기 지금 구우면 되나? 아 고기 여기 있다. 다 고기 다 고기 다 고기야 이거 또. 이 세 개 고기. 우와 치킨다 와봐. 그쵸 그쵸 고기 구울게요. 예! 잠시만요. 고연아 구피나? 네. 고기 담을 섭취를 자르기만 할게. 이야 고기 식이네. 잘한다. 말레이시아 밥.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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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고기 잘 썰었네. 잘 자랐네. 맛있다. 쌈, 쌈. 맛있게 드세요. 어이구 고생했다. 빨리 드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안 셰프. 올리브. 음 맛있네. 올리브. 맛있다. 아니 스페지. 올리브. 아 맛있네. 음. 이 고추장이야? 네. 아유 흡다. 근데 이 오는 거 좋다. 나는 글램핑 좋아하는데 글램핑이. 아 안 짜고. 그래. 진짜 좋아하는데. 좋다. 좋네요. 분위기가 좋다. 어 난 이런 거 좋아해 진짜. 내가 콜라까지 몸이 딱 들고 있다. 내일 이제 콜라가 아침에 보고. 네. 이제 우리 내일은 끝납니다. 그래 끝나네. 갑니다 서울. 우와.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워요. 아쉬워요. 눈물 날 것 같네요. 울어라 빨리. 근데 진짜 시간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난 돌아보면 빨리 가야 돼. 돌아보면. 돌아보면 그런데. 응. 일할 때는 한 두 달 있었던 것 같아. 와 맨날 하더라. 진짜. 그냥 일가를 너무 일찍 시작하니까. 맞아. 하루가 너무 길어. 와 아님 끝날 때는 이거 서울말 쓰네요. 내가? 방금. 아닌데. 서투린데. 서울말 아니었어 이거? 서투리 서울말? 서울말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원래 몰랐잖아. 오늘 하루 소감을 서울말로 해봐봐. 얘기를 해봐봐. 우선 처음에 일을 했을 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이렇게 우선 처음에 일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처음에 일을 했을 때 일을.. 처음에 일을 했을 때 뭐 신경하네. 뭐 신경하네. 서투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다. 정남이 형 생각하네. 정남이 형 보단 낫죠. 정남이 형 보단 낫죠. 정남이 형 보단 낫죠. 차지기 불라. 차지기 불라. 정남이가 땅은 우고 안 하는데 서울말 한 게 진짜 민감하다. 왜냐면 부산을 잘 안 가는 친구거든 오히려. 부산 잘 안 가잖아.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일 때문에 가나. 그런데 해마다 사투리 더 심해진다고. 정남이 형 서울말로 할래? 정남이 형 서울말로 할래? 난 좋다. 그럴까? 네. 두 장 두 문장 해주세요. 저는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요. 그렇지 않니?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했고 저는 사실 이렇게 나오지. 아니 뭐 했다고 뭐 했었니? 내가 안 웃었다 진짜. 진짜. 표준적인 게 안 해봤지? 해봤어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이때. 논스톱. 그래서 나왔네. 논스톱이요? 네. 어릴 때. 어데요? 2000년대 초반대 초반대. 진짜요? 연기 그럼 여기 최고참이네요 연기. 뭐 하신다 이제 22년차다. 연기요? 그래. 그렇지만. 그랬지만 형이에요. 나는 2001년도 신라이 날 밤 데뷔입니다. 그랬지만. 아 진짜요? 그랬지만. 그랬지만 2000년도 내가 그거 형님. 나에다 켜라. 까매고 아이고 그. 보조처럼 자루. 그랬지만 형님. 그랬지만 형님. 나에다 켜라. 우리 때 청소년 인터뷰 한 거예요. 그랬지만 형님. 6학년 때 우리 학교에 TV는 사나시고 이창명은 가가지고. 나왔습니다 형님. 그랬지만. 인정해. 인정해 줍시다. 영남이 6학년 데뷔. 튜브는 어땠어? 마지막으로 튜브로 해주시네요. 아 이름이 가. VJ 이름이에요. VJ 아니고 저희 유튜버. 유튜버 VJ 아닙니까? 아직도. UCC 얘기합니다. UCC. UCC. UCC 뭔데? 그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유튜버를 VJ를 안하나? VJ 특공대 같은 소란. VJ가 유튜버 아닙니까? 다르나? 다른 기가? 새로운 거. 플랫폼이 달라요. 나가는 플랫폼이. 같은 거잖아. 아예 다 다르다니까. 그건 뭔데? 인플루언서. 그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아니지. 인플루언서. 니 인플루언서 아니다. 니는 유튜버고. 인플루언서가 영향을 주다. 영향을 주는 사람. 얘가 입은 거. 완판입니다. 완판. 이거 말고. 옷 입으면 완판 된다고. 이야. 세상 많이 바뀌었네 얘. 진짜로? 주변인 브랜드 옷도 있어요. 주변인 브랜드 옷도 있어요. 내가 니 형이만 조금 있다던데. 한국어가 많이 바뀌었네. 누구도 니 형이가 20일. 몇 년 하나씩 가잖아. 몇 년 하나씩 가잖아. 헤이 유튜버 더 간다. 내가 니 3년 본다. 니 아이도 아일러브스쿨 로그인 한다며. 하하하하하하하하 와 근데 내 제작 끝이라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다. 나도 요번에 형님들 만나가지고. 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와 정도 많고. 사랑한다. 구상식을. 진짜. 부산 사람 이렇게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만나. 근데 이 분위기는 진짜 못 맞는다. 부산 사람. 결이 다 다르다. 다 다르잖아요. 난 재밌었다 근데 진짜. 아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정말 행복했어. 안녕하시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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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는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좀. 어쨌든 워킹홀리데이를 하러 왔는데. 나는 조금. 더 알아보고 왔으면 좋겠어. 사람들은. 뭘 알아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다. 아 그냥 마냥 가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충분히 알았네. 너무 힘들 것 같아. 우리 한번 보고. 결정해보시는 거. 난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워킹홀리데이는. 가능하다면. 친구랑 같이 하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혼자 했으면 너무 약간. 좀. 외롭기도 하고. 너무. 있어요. 괴로웠을 수도 있는데. 농장은 그리고 사실. 몸이 진짜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하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근데. 우리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한국 사람 뽑아보자고 했어. 우리 때문에. 진짜 빨리 잘한다 이래요. 실수는 많이 했지만. 내가 제대로 보여줬거든. 고려한 파워를. 인식을 바꾸셨네요 형님. 어떻게 보여줬는데. 아빠 온다 열 명 들어오잖아요. 니엘이 팍 이러댑니다 손이. 진짜로. 아니 뭔지 알아. 뭔데. 이게. 커피 이렇게. 머신에 끼우는거죠. 딱딱 딱. 그랬잖아. 방금 얘가 이렇게 한게. 이거야 이게. 세 개 꼽히잖아. 탁탁탁탁탁. 그래가 있다니. 기계 하나 뽑았다니. 내가 본거 아닙니다 이게. 니가 팡팡치고 뭐 나왔다고. 니 계속 이거 준비하고 있다니. 내가 사장님한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아 저는 타일러. 타일러하고 이틀 일했었는데. 좀. 정의 많이 들었어요. 아 저 따로 정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결혼식 사회 봐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까지 더 자리를 잡아서 자기가. 부끄럽지 않게끔 자기가 사회를 요청할 거라. 마인드 멋있네. 멋있다. 멋있다. 아 근데 신기하다. 나도 에스드한테. 한국에서는 못했대. 그냥 해야 된대. 10월에. 그래서 나도. 결혼식 사회법 봐주기로 했었다고. 근데. 멋있다. 근데 진짜. 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고마우니까. 해줄 수 있는 게. 딱 그거밖에 없겠더라고. 뭔가 해주고 싶었어. 딱 그거밖에 생각 안 나. 전 그냥.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실 저희 둘이 같이 해서. 준비는 있어가지고. 그나마 약간.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빨라지고. 리타 너무 웃겨가지고. 리타 할머니인데 70세세요. 궁금하더라. 70세 할머니인데. 70세 할머니인데. 엄청. 에너지가 좋나보네. 너무 좋아요. 마지막에 한국 음식으로. 저희가. 대접을 해드렸는데. 되게 좋아. 다 드셨어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흥울하셨습니다. 학생회 자 pasta. infinity. 赤 Hz 즈 Diggy. 행복態한 선의 주식 coeur. 동생观点 Grup Сов어.